XSFM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박은현씨의 사연입니다 감염병 시대에 어울리는 사연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중소부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는 박은현이라고 합니다 요파씨를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기엔 기여하는 곳이 적어 죄송했는데 마침 좋게 된 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이 사연은 여름에 온 사연이에요 저 아내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명령이 떨어진 3월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 출근에 일을 하고 배고프면 집에서 밥을 해먹고 그릇이 쌓이면 설거지를 하고 퇴근하면 집에서 TV를 보다가 몸이 근질근질하면 집 근처를 산책하고 졸리면 자고 아침에 다시 집에서 출근하는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동네라 그나마 사람을 피해 산책할 수 있다고 해도 같은 동네만 걷다 보니 지겨워지더라고요 코로나 덕에 올여름에 부모님 뵈러 한국에 가려던 계획도 주말여행 계획도 다 취소했고 올해 당첨된 5만이 참여하는 시카고 마라톤도 취소되어 몇 달간 집에 있게 되었거든요 신청하고 당첨자가 있는 수준으로 크군요 이게 그렇군요 8월 휴가철이 다가오자 집이 답답해질 대로 답답해진 저와 아내는 어디 갈 수 있는 곳이 없을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차로 이동 가능해야 했고 이게 무슨 뭐 그냥 지구본만 놓고 보면 무슨 범위를 말하는 거냐 알래스카는 못 간다 하와이는 못 간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곳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가 잘 걸리지 않는 야외 활동 위주로 할 수 있는 곳에 코로나 환자가 적은 지역이면서도 집관은 좀 떨어져서 리프레쉬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미국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군요 환자가 적은 지역으로 가자 근데 또 환자가 적은 지역으로 가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환대를 받거나 적대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그것도 또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겪는 문제입니다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받고 싶지 않아 할 때 그렇죠 사우스 다코타주의 큰 바위 얼굴로 알려진 마운트 러시모어 및 대통령 얼굴 넷이 붙어 있는 곳이죠 근처 국립공원과 주립공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50마일 그러니까 운전으로 10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었는데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통계를 보니 코로나 환자도 거의 없는 주였고요 장소를 정한 뒤 아내가 여름 학기 마치는 바로 그날 출발해서 3박 4일 깔끔하게 다녀오고 더 열심히 재택근무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공부하시나 봐요 아니면 뭐 강의를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공부로 동자일 수 있어요 여행 시작하는 목요일이 되었고 오래간만에 외출에 들뜬 마음으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5시간 정도를 운전하니 사우스 다코타에 진입하더군요 보통 제가 다니던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65에서 70마일이었는데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사우스 다코타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80마일이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제가 마일 계산 오랜만에 해보네요 128.74752km 시원하군요 통 큰 제한속도에 보답이라도 하듯 도로에는 오토바이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차량보다 오토바이 수가 더 많은 것 같더군요 우리가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아시아인의 입장에서는 자카르타나 하노이에서 보는 작은 오토바이들이 1c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런 사거리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그림은 오토바이들을 보자 오토바이 타던 한 친구가 속도감과 바람맞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토바이를 탄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추가된 10마일 때문인지 속도를 만끽하려는 바이커들이 즐비했습니다 새파란 하늘에 잘 닦여진 도로 높은 속도 적은 교통량 끝없이 펼쳐진 푸르른 들판 정말 바이커들이 좋아할만 하더라고요 바이커들은 정말 다양했는데 혼자 타는 바이커 둘이 타는 바이커 중년 바이커 노년 바이커 남성 바이커 여성 바이커 헬멧 쓴 바이커 두건 쓴 바이커 머리카락을 날리는 바이커 대머리 바이커 수염이 흰 바이커 수염이 검은 바이커 수염 없는 바이커 등등이었고 즉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는 게 되게 많았다는 얘기죠 모든 바이커가 다 각양각색이었다는 얘기를 길게 써주셨죠 오토바이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륜 바이크 앞에 바퀴가 두 개인 바이크 뒤에 바퀴가 두 개인 바이크 검정 바이크 주황 바이크 손잡이가 머리 높이에 있는 바이크 손잡이가 어깨 높이에 있는 바이크 손잡이가 가슴 높이에 있는 바이크 손잡이가 허리 높이에 있는 바이크 두꺼운 바퀴 얇은 바퀴 손잡이가 머리 높이에 있는 바이크는 정말로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가 좋아서 저는 한번 그러니까 약간 고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보기에는 어깨에 속해 안 끼나 늙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걱정도 들고요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어쨌든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긴 세월을 이렇게 세계인들이 다 사고 있을 리가 없죠 이유 없으면 한국에선 부모님들이 대체로 오토바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이곳에서는 부모님들이 오토바이를 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부모님 세대들이 그것을 한참 젊음의 문화로 평생의 어떤 꿈과 로망으로 인식하던 시대의 부모님들이잖아요 히피 세대 이후 혹은 뭐 그 정도 때에 은퇴의 구매 리스트로 미국에서는 많이 받아들이 있죠 제가 알게도 계속 시녀들이 굉장히 바이크를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그럼요 둘이 타고 있는 바이크들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태우고 달리셨지요 예를 들면 흰 수염을 날리며 가죽 자켓을 입은 할아버지들은 가죽 자켓을 입고 흰머리를 날리는 할머니들을 뒤에 태우고 80마일로 질주했습니다 꼭 붙어 속도를 즐기다 보면 금슬도 좋아지겠더라고요 아내는 혼자 타는 운전자들의 수염이 두 명이 함께 타는 운전자의 수염보다 조금 더 더러운 것 같다고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 모든 상황은 한 가지만 설명해줘요 겁나 많다 지금 주변에 아니 인구밀도가 낮다더니 지금 내 앞에 겁나 많은 것 같다 아무튼 오토바이를 신경쓰며 운전을 하다가 운전 중 배가 고파져 점심을 사러 간 곳에는 오토바이가 수백여 대 주차돼 있더라고요 입구에는 트럼프 기념품을 살 수 있는 매장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카드놀이가 아니죠 대통령이죠 변기술 같은 걸 파는 건가요? 우리에게도 있었던 아니요 마가 모자 같은 걸 팔죠 이게 실제로 참 독특해요 지금 사우스 다코다가 어느 지역인가요? 남부인가요? 아니면 중서부 지역이고 지도로 봤을 때는 한가운데서 조금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구분으로는 서부라고 보기도 하죠 그러네요 미국을 그냥 크게 봤을 때 네모라고 봤을 때 진짜 딱 정가운데에 살짝 위이네요 그냥 관심 없이 보면 산망코 사망만은 어느 가운데 지역에 네모들 중 하나예요 사우스 다코타는 제가 본 바이커들은 전부 백인이었는데 몇몇은 두건에 트럼프 2020을 쓰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이커들이 백인 그 이미지가 약간 백인적인 게 있네요 재밌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문화에 따라서 정치 지형이 갈려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보고 있으면 그죠 바이크라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백인지향적인 게 있나 보죠 미국의 전형적인 백인 문화 저도 이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 총 더하기 백인 그러면 트럼프 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약간 헤비메탈하고도 맥락이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헤비메탈도 거의 다 백인 문화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문화코드로 지지기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특히나 제 주변에 찾아보기 힘들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마스크 착용이 정치적 아젠다가 된 후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는 것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만 오토바이 갱의 이미지는 무섭지만 화장실에서 만난 아저씨에게 여기가 줄이에요? 라고 묻자 빠진 이빨이 보이게 순박하게 웃으며 어 큰 거 근데 소변기엔 줄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대화에 보면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뭐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약간 이런 너기 줄이에요? 너를 위한 줄은 없어? 약간 이런 그렇죠 이 정도로 네 나라로 돌아가 현대차를 타면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이런 뜻인 거죠 평생 받던 오토바이보다 적어도 10배 많은 것은 본 것 같아 사우스 다코타는 바이커들이 좋아하는 곳인가 보다 하며 신선해하며 드디어 마운트러시모어 근처 호텔에 도착해 핸드폰을 여니 구글 알고리즘이 지역에 맞춰 보내준 뉴스가 뜨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행사 스톨지스 모터사이클 랠리가 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간 이 근처에서 열린다네요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행사 그렇죠 본인도 모르게 그 행렬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차 가지고 온 사람 보면 쟤는 바이크를 사러 왔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보면 이 행사를 보고 있으면 물론 박은현 씨는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주로 이미 대화에서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저같이 영어를 잘 못한 사람은 스몰터크 같은 거 할 때 못 알아들으면 그냥 웃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는 왜 스톨지스 모터사이클 랠리라고 돼 있는데 너도 거기 가니? 스톨지스 모터사이클 랠리라고 돼 있는데 하하 예스 이러면서 이미 대화에서 한번 나왔을 수 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알려줬는데 뭔지 몰라서 그냥 하하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 써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이 주에서도 가장 큰 지역 축제이기 때문에 바이커가 25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취소된 시카고 마라톤 참가 인원이 5만 명이었는데 25만이라뇨 목포시의 인구가 그 정도라네요 길에서 오토바이를 봐도 너무 많이 본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회는 올해가 80주년인데 코로나로 취소를 고려했으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막대하기에 이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25만이 모였기에 코로나가 덮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기사에 나오네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9월 첫 주에 이미 관련돼서 확진되어 사망한 케이스가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확진자 수능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게 그 단 시간대별로 달랐는데 제가 시간대별로 기사를 읽질 않아가지고 수십에서 수백까지는 봤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굳이 박은현씨 부부가 참가하신 거죠 트럼프 2020들 사이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 사람 없는 조용한 곳에 도착하니 마스크를 안 쓰는 25만이 전국에서 바이크를 타고 모여있네요 아 그런 상황이군요 짧게 정리하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지금 판데믹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크게 좋게 된 일 중에 하나를 굳이 만드신 것 같아요 어딜 가서 어디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일까 미국에서 스토리지스? 모터사이클 랄리? 이렇게 해서 가서 뭐랄까 바이크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어떤 행사인 것 같더라고요 잘 커스텀을 해놓았거나 오래된 모델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 이런 고수들을 만나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리인 거죠 대화도 참 많이 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즉석에서 사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거 꼭 나한테 팔아라 흥정도 하고 하이팟 하이팟도 하고 밀집 허그다 바이크가 너무 마음에 드니 잔을 돌려 마시자 그렇죠 찌개나 먹으러 가자 부대찌개 먹고 그러지 허고 먹고 개인 접시는 무슨 개인 접시냐 우리는 형제다 숟가락만 돌려 평소 같으면 나도 안 하는데 우리는 지금 스트로지스 모터사이클 릴리 와 있잖아 이럴 땐 잔을 돌리고 뉴스를 보자마자 아내는 열이 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플라시보였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회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봤습니다 저는 보고서 제가 관심이 없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참 환상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좋은 경험 2019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25만 명의 바이커면 정말 장관일 것 같긴 해요 전국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 세계에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매니아들이 함께 모여 10일간 무엇을 하는 걸까요 게스트 스피커들이 강연 같은 것도 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그냥 지역 축제예요 콘서트도 하고 잔을 돌려 먹고 취식 부대찌개도 먹고 평소에는 음식을 나누지 않는 서구인들이 그렇죠 유일하게 음식을 나눠 먹는 날이라고 하죠 너한님 나한님 그러고 보니 이전에 한 백인 아저씨가 24시간 동안 천 마일을 오토바이로 운전해봤다며 오토바이를 만질 때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했던 게 기억도 났습니다 여기서도 백인 아저씨죠 그분도 살아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오셨을까요 가능하죠 저희는 3일간 다른 사람들과 거의 접촉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가서 다시 집에서 근무하고 집에서 밥하는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인다면 재택근무가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네요 어디 계시건 건강 조심하시길 빕니다 그럼 이만 총총 PS 오늘 구글이 보내준 뉴스에는 백악관이 마운트 러시모어에 트럼프의 얼굴을 새겨달라고 했다네요 네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됐나요? 안 새겼죠 미쳤어요 누가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죠? 마운트 러시모어 재단 같은 게 있는 건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사우스 다코타 주의회에다가 찔러 쓸 수 있고 명예인전당에 올려달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4명 중에 하나를 빼고 날려달라거나 그런 거잖아요 빼고 넣어야 되나?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고쳐서 오 이러고 있는 걸 그리고 머리카락을 표현하기 되게 힘들 건데요 그렇죠? 머리카락은 특수 소재를 이용해서 바람이 불면 날리게 해달라 그냥 옥수수 시험 같은 거 대단하네요 트럼프 또 새겨달라고 하는군요 대단합니다 요파씨에서 판데믹 상황에서 스토리스와 관련된 사연을 듣게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은현씨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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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